식구들의 버릇을 고친 며느리 옛날에 식구마다 손버릇이 나빠서 동네 사람들의 물건을 자주 훔치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든 집안인지 온 식구가 손버릇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마나 감쪽같이 누구네 물건을 훔쳐왔는지를 자랑으로 여겼지요. 동네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손버릇을 눈치채고 물건이 없어지기만 하면 이 집에다 의심을 두고 감시했습니다. 그 집에서 막내 아들을 장가들여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워낙 도둑의 집안이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가까운 마을에서는 장가 될 수가 없어 아주 먼 어느 산골 마을에서 며느리를 얻은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집아 보니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구네 집에서 무엇을 훔쳐올 것인가만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동네 이장 내 집에서 비단 한 피를 훔쳐왔습니다. 식구들은 비단을 풀어놓고 저고리를 해입자는 둥 두루마기를 해입자는 둥 좋아라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건을 잃어버린 이장 내 식구들이 손에 몽둥이를 들고 집집마다 뒤지고 다녔지요. 다른 집들은 다만 형식적으로 세세 살펴보는 것이었고 사실은 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 아주 버릇을 고쳐놓을 속셈이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옆집까지 수색해 오는 것을 보고 이 집 사람들은 비단을 어디에 숨겨야 좋을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는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당장 다가오는 화는 면회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른 풀어 해쳐진 비단피를 안고 부엌으로 가서 큰 가마솥 안에 넣었지요. 그러고는 부뚜막에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이장 내 식구들이 와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부엌에까지 들어와 살강 밑도 들여다보고 물항아리 안도 들여다봤습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솥 안에 이슬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지 없는데 이상하다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갔지요. 시집 식구들은 모두 새로 들인 며느리 칭찬에 침이 말랐습니다. 저렇게 물건을 잘 감추는 며느리가 있으니 이제는 도둑질도 안심하고 마음껏 할 수 있겠다. 며느리는 기분이 여간 언짢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면하게 해주었더니 이제는 아주 한통속으로 같은 도둑을 만들 작정인 모양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며칠 후 이번에는 남편이 과보네 집에서 돼지를 훔쳐왔습니다. 멱을 따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털을 벗기려 하는데 과보네 집에서 돼지를 잃어버렸다고 야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또 손에 손에 몽둥이를 들고 집집마다 소색을 하였습니다. 의심이 가는 집은 딱 한 집 다른 집들은 형식적으로 세셀하면서 이 집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돼지를 잡아먹으려던 이 집 식구들은 또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가, 며느라가 어떡하면 좋겠냐 하고 며느리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모른 척 내버려 두어 동네 사람들한테 혼 좀 나게 해줄까 하다가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 얼른 털벗긴 돼지를 등에다 업었습니다. 그리고 포대기를 감고 돼지 머리에 털 수건을 씌웠습니다. 남편을 시켜 돼지를 잡던 자국도 깨끗이 치우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집 안으로 몰려들어왔어요. 이 도둑놈을 잡기만 해봐라 아주 동네에서 쫓아내고 말 거야. 동네 사람들은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돼지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자 집 안 식구들은 돼지를 삶아 맛있는 부부는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옷 보따리를 싸들고 저는 이렇게 도둑질이나 해먹고 사는 집에서는 살 수 없으니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식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 며느리를 놓치면 다른 며느리를 영영 얻을 수도 없으려니와 도둑놈 집안이라는 소문이 사돈의 고을에까지 퍼질 것이 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 앉히며 말했습니다. 아가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오지 못했구나. 앞으로는 도둑질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서 살도록 할 터이니 돌아가겠다는 말을 거두어라. 정말입니까?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고 옷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의 어느 집에서도 물건을 도둑맞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덕분에 그동안 도둑질을 했다는 의심도 풀어지고 더 이상 도둑질하는 집안이라는 소문도 멈추었고 정직하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속고 속이는 사위와 장인 옛날에 곰보 딸을 둔 욕심쟁이 영감이 있었습니다. 딸의 나이가 세몰이 되었는데도 장가를 오겠다는 총각이 없었지요. 노처녀로 늙어가는 딸을 볼 때마다 한숨만 푹푹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 원수 저 꼴을 어찌 본담 영감할 몸은 또 한 해가 저물어 가자 걱정이 태산 태산 이었습니다. 새해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딸을 시집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딸의 얼굴만 보면 다짐은 어디로 가고 그저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얼굴이 얽어도 너무 심하게 얽어서 자기 딸이 아니라면 영감 할멈까지도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하루는 부인이 말했습니다. 영감 우리가 죽으면 재산을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우리 딸에게 장가오는 사람에게 재산을 반떼 해주겠다고 광고나 한번 내봅시다. 딸 주고 재산 주고 내가 이 재산을 어찌 모았는데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딸 시집은 보내야 할 것 아니에요 영감 역시 재산이라도 떼어준다면 재산에 욕심낸 어떤 놈이 장가 들겠다고 나설지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대문에다 우리 딸에게 장가드는 종각에게는 재산의 반을 떼어주겠다는 글을 써붙였습니다. 그러고도 두어달이나 지난 어느 날 가진 것이라고는 머리에 석해 서호파고 몸에 불알 두쪽 달랑 차고 있는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장가 들겠습니다. 영감이 총각의 몰골을 보니 갈데없는 상거지인지라 한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재산에 눈이 어두워 장가 든 다음에 공부하고 살기 싫다고 우리 딸을 버린다면 나만 손해하니냐 우리 딸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겠느냐 저도 노총각입니다. 가난하다고 누가 저에게 시집을 와야지요. 저는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가고 이 집 처녀는 재산은 있으나 얼굴이 곰보라서 시집을 못 가는 사정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 사람이 해로할 수밖에 없지요. 영감은 더 따지거나 더 가리다가는 겨우 나타난 신랑감마저 놓칠지 모름으로 서둘러 혼례식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재산을 떼어줄 수는 없었지요. 아들 하나를 낳을 때까지는 재산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너머 떼밭 옆에 집을 하나 지어서 딸 내외를 내보냈습니다. 이듬해 딸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업고 진정해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재산을 주셔야지요. 아니다. 아들 하나 가지고는 아직도 사내 마음을 붙잡아 둘 수 없다. 아들 하나를 더 낳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뒤로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 어느덧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래도 친정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보 장인어른이 나를 속였으니 나도 그냥 있을 수는 없소.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저도 우리 아버지의 거짓말 때문에 당신 볼 낯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할 터이니 말씀만 하세요. 당신은 내일 장에 가서 달걀을 눈에 보이는 한 마리 사오시오. 이튿날 아내는 장에 가서 장에 나온 달걀을 모두 긁어모아 사드렸습니다. 큰 함지에 수북했습니다. 또 어렵사리 흰 암탉을 한 마리 샀습니다. 요즘엔 흰 닭이 많지만 옛날 우리의 토종 닭에는 흰 닭이 아주 귀했지요. 부탁하신 대로 사왔습니다. 수고했소. 내일은 친정에 가서 아버님을 모셔오시오. 그러면서 아내의 귀에 대고 이리저리 하라고 일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귀의 말을 듣고는 빙글에 웃었어요. 이튿날 친정집에 간 딸이 아버지 오늘 점심은 저희 집에 오셔서 드십시오. 왜 무슨 날이냐 애 아버지 생일입니다. 그래 그럼 가야지. 딸은 부엌에서 점심 장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인하고 사위는 마루에 앉아서 농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흰 암탉이 꼬꼬댁 꼬꼬댁 울면서 마당 마당 가운데로 뛰어왔습니다. 여보 달기 알을 낳은 모양이요. 당신이 알 좀 꺼내오 구려. 부엌 해대고 사위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 무거운 걸 안한 내가 어찌 듭니까. 당신이 좀 꺼내오 셔요. 부엌 해서 딸이 맛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사위가 일어나 헛간으로 가더니 함지 가득 달걀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웬 달걀이 그렇게 많으냐. 장인은 눈이 휘둥그레 졌어요. 이에 장인어른 제가 아주 귀한 암탉 한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놈의 닭이 알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났는답니다. 저 암탉 좀 보십시오. 색깔이 저렇게 하얀 게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딸이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이란 반찬은 모두 달걀로 만든 것이었어요. 달걀찜 달걀부침 달걀말이 달걀국 달걀 장조림 장인은 그 암탉이 몹시 탐이 났습니다. 얘들아 밥은 나중에 먹고 저 달걀 나한테 팔아라. 내 아무리 장인이라고 거저 달라고야 하겠느냐?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저 달걀을 팔아서 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고 돈이 날마다 모이는데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지만 팔 수 없습니다. 딸이 딸이 정색을 하고 거절했습니다. 얘야 저 개오리뜰 기름진 논 스무 마지기를 줄 테니 나에게 팔아라. 영감은 욕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저에게 주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 내 재산의 반을 줄 터이니 달글 이리 다오. 좋습니다. 그럼 논문서를 주십시오. 논문서 하고 맞바꾸도록 하시지요. 영감은 급히 서두르느라 집신도 거꾸로 신은 채 집으로 뛰어가서는 논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옅다. 논문서 여기 있다. 달글 이리 다오. 사위는 흰 안탁을 붙잡아 장인에게 건네주었어요. 영감이 암탁을 안고 집으로 가려고 막 사립을 벗어나는데 딸이 급히 아버지를 부르며 뒤따라와 말했습니다. 그 달금 물을 보면 알을 낳지 않으니 가실 때 고랑이나 개울을 건너지 마십시오. 오냐 알았다. 영감은 달글 안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큰 개울을 하나 건너야 했어요. 개울을 건너지 않고 빙 돌아서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걸어도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어쩐담? 영감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달게 눈을 손바닥으로 가리고는 개울을 건넜어요. 집에 와서 암탁의 발을 새끼로 묶어 마당에 매놓았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어서 닭이 알을 낳기를 기다렸지요. 한 사흘쯤 지나서야 알을 낳았는데 연어 닭처럼 달걀을 딱 하나만 낳는 것이었습니다. 영감은 화가 나서 딸에게 쫓아갔습니다. 달걀을 하나만 낳으니 웬일이냐. 아버님 집에 가실 때 개울을 건너셨지요? 개울을 건너지 않고 어떻게 집에 갈 수 있겠니? 그래서 손으로 눈을 가리고 건넜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이제 그 달걀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깝네요. 괜히 팔라고 성하시더니 보물당만 버려놨네. 딸은 오히려 아버지를 나몰았습니다. 달기 그리 됐으니 땅문서를 도로 돌려다오. 욕심쟁이 영감은 땅이 아까워서 도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장가 될 때 살림의 반을 주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지요. 그 약속을 지금에야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욕심쟁이 영감은 딸과 사위에게 속은 것이 분했지만 어차피 떼어주어야 할 재산이라 생각하고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함정에 함정에 빠진 호랑이 한세님이 호젓한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누가 날 좀 구해주시오 어디선가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렸습니다. 새님은 깜짝 놀라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구 없소? 제발 좀 구해주시오. 가만 들어보니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새님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저런 그곳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호랑이 처지가 딱 하긴 했지만 새님은 호랑이를 구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스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가 애원했습니다. 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너를 함정에서 꺼내주면 올라오자마자 나를 잡아먹을 것 아니냐 그러니 구해주지 못하겠다. 호랑이는 두 발로 싹싹 빌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제가 아무리 호랑이라지만 생명의 은인을 어찌 잡아먹겠습니까? 제발 좀 꺼내주십시오. 스님은 본래부터 심성이 고앉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부처님의 말씀도 있어 매몰차게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호랑이를 꺼내주었지요. 스님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호랑이는 역시 고약한 짐승이었습니다. 함정에서 나오자마자 태도가 싹 바뀌었지요. 오늘은 재수가 없었다. 한참 갇혀있어 배가 고팠는데 마침 잘되었구나.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입맛에 다시며 새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새님은 기가 막혔지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살려주었더니 이럴 수가 있느냐 호랑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배가 너무 고파서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새님은 호랑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재판을 받아보자. 만약 내가 재판에서 지면 그때는 순순히 잡아먹히겠다. 새님과 호랑이는 재판을 해줄 재판관을 구하러 갔습니다. 얼마쯤 가니 소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새님이 소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소야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가 이 호랑이를 함정에서 구해주었는데 호랑이 녀석이 배은 망덕하게도 나를 잡아먹으려 드는구나. 이것이 옳은 일이냐 네가 판결을 내려다오. 안타깝게도 소는 새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소를 평생 부려먹다가 잡아먹지 않느냐 그러니 잡아먹어도 괜찮다. 소의 판결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신이 났습니다. 어떠냐 할 말 없지 새님은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도 억울하니 한 번 더 보자. 이번에는 소나무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소나무도 역시 새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소나무를 베어다가 뗄감으로 쓰지 않느냐 그러니 잡아먹어라. 새님은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하니 딱 한 번만 더 받아보자 그래도 내가 지면 그땐 정말 잡아먹거라. 마침 두꺼비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두꺼비야 니가 판결을 내려다오. 두꺼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전하의 호랑이님이 함정에 빠졌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군요. 우선 함정이 있던 곳으로 가봅시다. 두꺼비와 스님 호랑이는 함정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에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두꺼비의 질문에 호랑이가 으스대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저 함정 속에 있었지. 두꺼비가 함정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못 믿겠으니 처음처럼 들어가 보십시오. 호랑이는 함정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호랑이가 다시 함정에 빠지자 두꺼비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재판이 끝났으니 가던 길을 가십시오. 나는 바빠서 먼저 가야겠습니다. 두꺼비는 두꺼비는 호랑이를 흙이 보고는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그때서야 호랑이는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함정에 빠진 호랑이는 소리쳤어요. 이봐 그냥 가면 어떻게 해 나 좀 꺼내줘 이번에는 정말로 안 잡아먹을게. 새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는 이를 부득부득 갈며 온갖 수를 써서 간신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꺼비를 잡으러 쫓아갔지요. 워낙 걸음이 느린 두꺼비는 얼마 도망가지 못해 잡히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씩씩대며 악을 썼지요. 요 놈 니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요 조그만 놈이 나를 속여? 두꺼비는 웃으면서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이봐 호랑이야 이렇게 작은데 날 잡아먹는다고 배가 부르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집에는 내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어. 우리 식구를 다 잡아먹어야 그나마 배가 부르지 않겠어? 듣고 보니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호랑이는 두꺼비를 따라갔어요. 두꺼비의 집은 커다란 바위 밑에 있었습니다. 집앞에 온 두꺼비는 말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조금만 기다려 내가 들어가서 마누라랑 새끼들을 불러올 테니 집안으로 들어간 두꺼비는 아무리 불러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기다리던 호랑이가 직접 두꺼비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집이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 없었지요. 호랑이는 또 두꺼비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약이 오른 호랑이는 두꺼비 집을 부숴버릴 생각으로 큰 바위를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다 그만 머리가 깨져서 죽고 말았답니다. 그 후 두꺼비는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혹부리 영감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최씨 성을 가진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하지만 욕심이 너무 많아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줄 몰랐지요. 최영감 목에는 커다란 혹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혹부리 최영감 이라 불렀습니다. 한편 이웃의 사는 김첨지 목에도 혹이 하나 달려 있었어요. 김첨지는 가난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김첨지도 혹부리 김첨지라고 불렸지요. 하루는 김첨지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나무를 하다 보니 그만 날이 저물었습니다. 혹시 산속에서 길을 잃을까 봐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대로 산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김첨지는 무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첨지는 노래를 잘 하기로 마을에서도 유명했지요. 김첨지가 큰 소리로 노래를 몇 곡째 부르고 있을 때 였습니다. 갑자기 주위가 소란스러워 지더니 도깨비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은 김첨지를 둘러싸고 춤을 추웠어요. 김첨지는 도깨비들이 혹시 자기를 해칠까 무서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그래 날 어찌할 작정이요? 김첨지가 물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손을 내져우며 말했지요.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시오. 지나가다 하도 노래를 잘하기에 구경 온 것 뿐이라오. 그때서야 김첨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도깨비들은 김첨지에게 노래를 더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두려움이 가신 김첨지는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도깨비들은 노래 소리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리도 노래를 잘하시오? 도깨비의 말에 김첨지가 자기 혹을 가리키며 장난스럽게 대답 했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특별히 가르쳐드리리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 혹 하나가 더 있어서 노래를 잘하는 거요. 내 노래는 바로 이 혹에서 나온다오. 도깨비들은 신기한 것을 구경하듯 김첨지의 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찬찬히 혹을 떼다보던 도깨비들은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혹이 붙어있으니 과연 그 안에 무언가 특별한 재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혹을 우리에게 주시오. 도깨비의 말에 김첨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혹을 달라니 몸에 달린 것을 대체 어떻게 준단 말이오. 우리가 아프지 않게 떼어가겠소이다. 김첨지는 혹을 손으로 감싸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어떻게 몸에 붙은 것을 아프지 않게 떼어갈 수 있단 말이오. 김첨지의 말에 도깨비들은 사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도깨비라는 걸 잊으셨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소. 그러니 걱정 마시오. 혹만 주면 돈도 많이 주겠소. 김첨지는 할 수 없다는 듯 말 했습니다. 정말 아프지 않게 떼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혹에서 노래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버리겠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깨비들은 김첨지의 혹을 감쪽같이 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김첨지가 혹이 있던 자리를 만져보았는데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깨비들은 김첨지의 혹을 들고 서로 튀겨 태격하더니 어느샌가 사라졌습니다. 도깨비들이 있던 자리에는 금은 보아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혹을 떼고 보물까지 얻은 김첨지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로 돌아온 김첨지는 큰 잔치를 베풀며 도깨비들이 혹을 떼어간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사람들 모두 혹도 떼고 도깨비들이 준 보물로 큰 부자가 된 김첨지를 부러워 했습니다. 한편 구두새 혹부리 최영감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영감도 김첨지처럼 혹도 떼고 돈도 벌고 싶었지요. 최영감은 그날로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이 되자 최영감은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노래소리를 들은 도깨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첨지의 말이 정말이었군. 최영감은 신이 나서 도깨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노래 비결은 바로 이 혹이니 가지고 싶으면 돈을 내고 이 혹을 떼어 가시오. 그런데 어째 도깨비들의 눈초리가 이상했습니다. 다들 팔짱만 끼고 서서 최영감을 노려보는 것이었어요. 아니 왜들 그러시오 어서 혹을 떼어 가라니까 도깨비 하나가 화를 냈습니다. 이놈이 또 거짓말을 한다. 우리가 또 속을 줄 아느냐 도깨비가 말하더니 자료에서 혹을 하나 꺼냈어요. 노래도 안 나오는 혹 너 나가져라. 도깨비는 최영감의 혹 옆에 다른 혹 하나를 철썩 붙여주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최영감은 언겁결에 혹 두 개를 달게 되었지요. 이 도깨비들은 김첨지가 만났던 그 도깨비들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처음에 신나서 김첨지의 혹을 가져갔지요. 하지만 아무리 노래를 시켜도 혹은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그때서야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있던 차에 마침 똑같이 혹을 단 최영감이 나타났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김첨지와 똑같은 거짓말을 하니 최영감에게 혹을 붙여준 것입니다. 최영감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 식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혹 데려 갔던 사람이 어쩌다가 혹을 두 개나 달고 온 거예요? 최영감은 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부인이 혀를 차며 말했지요. 김첨지는 착해서 복을 받았고 당신은 욕심이 너무 많아 벌을 받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도 남을 도와주며 삽시다. 그 뒤로 혹보리 최영감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며 착하게 살았답니다. 친구가 준 그림 옛날에 아주 다정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의 이름은 말똥이었고 다른 친구는 개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말똥이와 개똥이가 쌍둥이인 줄 알았습니다. 잠시도 서로 떨어져 있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말똥이가 개똥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서로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기로 하자 개똥이도 좋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친구는 서로 다른 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개똥이는 아주 잘 살았는데 말똥이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말똥이는 생각했습니다. 개똥이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어려서 한 약속이 있으니 틀림없이 도와줄 거야. 말똥이는 물어 물어 개똥이를 찾아갔습니다. 개똥이는 소문대로 의리의리한 집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이복의 개똥이 내가 왔네 자네는 이제 아주 잘 사는 구먼 개똥이고 어릴 적에 친한 친구였던 말똥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왜 이제야 찾아왔나 얼굴이 말이 아니구먼 그동안 고생이 많았던 모양이네. 개똥이는 거지꼴이 다 된 말똥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여보게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네. 그런데 내 형편이 어려워 그러는데 혹시 돈을 좀 줄 수 있겠나? 배불리 먹으며 며칠을 쉰 말똥이가 개똥이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잠깐 기다리게 개똥이는 종이에 다리가 긴 학을 그려주었습니다. 학 그림을 받아든 말똥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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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난해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왔는데 이런 쓸모없는 학 그림이나 주다니 자네 마음이 변한 모양이네. 말똥이의 말에 개똥이는 끌 끌 끌 껄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이 그림이 겨우 돈 몇 푼보다 훨씬 더 좋다네. 그림 속 학의 다리를 하루에 한 번씩 때리면 돈이 나올 거라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하루에 꼭 한 번만 때려야 하네. 알았지? 말똥이는 하그림을 가지고 오는 내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림에서 돈이 나오는지 도무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말똥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글가에 앉아 그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로 학의 다리를 찰싹 때렸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학이 동꾸러미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와, 개똥이 말이 사실이었구나. 말똥이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 그림만 있으면 이제 평생 놀고 먹어도 걱정이 없겠구나. 말똥이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사방으로 놀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개똥이 말대로 학의 다리를 하루에 한 번씩만 때렸지만 점차 씀씀이가 커지면서 두 번도 때리고 세 번도 때리게 되었지요. 그래도 별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노름에 빠진 말똥이는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해졌어요. 말똥이는 학의 다리를 스무 번이나 때렸습니다. 아무리 그림이라지만 가냘픈 학 다리가 매질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부러지고 말았어요. 다리가 부러지자 그림에서는 더 이상 돈 꾸러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학이 준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린 말똥이는 다시 거지가 되었어요. 말똥이는 또다시 개똥이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더니 학의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네. 개똥이는 찧찧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네. 개똥이는 또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학이 아니라 예쁜 여자가 그려진 그림이었지요. 이 그림은 어떻게 쓰는 건가? 말똥이가 묻자 개똥이는 머리를 가로잡았습니다. 그건 가르쳐 줄 수 없네. 그냥 가지고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지만 이번에도 주의할 것이 있네. 석 달 열흘 동안 절대 웃으면 안 돼. 지킬 수 있겠나? 말똥이는 개똥이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림을 소중하게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느 큰 소나무 밑에 이를 얻는데 다리도 아프고 졸음도 쏟아졌습니다. 말똥이는 땅바닥에 벌렁 누우며 중얼거렸어요. 여기서 한숨 자고 가야겠다. 말똥이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실컷 자다가 깨어나 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안방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놀란 말똥이에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일어나셨군요. 저녁 드셔야죠. 바로 그림 속에 있던 예쁜 여자였습니다. 그때 말똥이는 개똥이의 당보를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석 달 열흘 동안 절대 웃지 말아야지. 말똥이는 고래등 같은 집에서 매일 놀고 먹었습니다. 예쁜 여자는 어디서 돈이 생기는지 언제나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가득 차려 말똥이를 대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 달 열흘이 지나려면 딱 하루가 남았지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마음대로 웃어도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침 비가 내렸습니다. 말똥이는 마루에 누워 처마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떨어져서 떼구르르 구르는 모습이 무척이나 재미있었습니다. 말똥이는 자기도 모르게 빅 웃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간대없이 사라졌습니다. 말똥이는 소나무 밑에 비를 맞으며 누워 있었고요. 말똥이는 가슴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하루를 못 참아 전부 물거품이 되었구나. 아무리 후회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말똥이는 또 개똥이를 찾아갔습니다. 개똥이는 자꾸만 찾아오는 말똥이가 못마땅했지만 어린 시절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지요. 이번에는 커다란 돈 괴짝을 그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만약 그러지 않으면 자네도 죽고 나도 죽게 될 거야. 개똥이의 말에 말똥이는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네가 시키는 대로만 하겠네.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만 괴짝에 손을 넣게 그러면 돈이 나올 거야. 하지만 절대 여러 번 손을 넣으면 안 돼. 내 말 명심하게. 개똥이는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말똥이는 괴짝 그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음, 여기서 한 번 손을 넣어봐야지. 말똥이가 그림 속에 돈 괴짝에 손을 넣자 돈 한 꾸러미가 잡혀나왔습니다. 야, 이거 정말인걸? 이제 부자가 되겠군. 말똥이는 돈을 보자 집에 돌아갈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매일 돈을 한 꾸러미씩 꺼내 놀러 다녔지요. 놀다 보니 돈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점점 개똥이와 했던 약속을 어기고 어느 날은 두 번, 어떤 날은 세 번도 꺼냈습니다. 도대체 이 괴짝에는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 거지? 어느 날 돈을 꺼내던 개똥이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한 번 다 꺼내봐야겠다. 개똥이는 돈 괴짝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나라 창고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돈이 매일 한 꾸러미씩 없어지더니 이 날은 이상하게 계속 돈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쥐구멍도 없이 튼튼하게 지어진 창고인데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지요. 많은 군사들이 물 셀 틈 없이 창고를 지켰지만 돈은 자꾸만 없어졌습니다. 거참 이상한 일이구나. 안에 들어가서 살펴봐야겠다. 창고지기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눈으로 보고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지붕 밑에 환기통을 따라 저절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창고지기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돈을 따라갔습니다. 돈은 발이 달린 것처럼 굴러가더니 어느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말똥이가 그림 속의 괴짝에 손을 넣어 돈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창고지기가 말똥이의 방문을 벌컥 열자 방에는 돈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어요. 나라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여기 있었구나 창고지기는 말똥이를 묶어서 포도청으로 끌고 갔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그런 못된 재주를 배웠느냐 사실대로 고하렸다 포도대장이 무섭게 다그쳤습니다. 저는 단지 제 친구 개똥이가 그려준 그림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말똥이의 말을 들은 포절들이 득달같이 달려나가 개똥이를 잡아왔습니다. 도둑에다 요사스런 재주까지 가지고 있다니 두 놈 다 살려둘 수 없다. 이 놈들의 목을 베어라. 개똥이를 본 포도대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똥이와 개똥이는 두 눈을 꼭 감았어요. 말똥이는 그때서야 개똥이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지요. 그때 포도대장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가지씩 해봐라. 말똥이는 할 말이 없어 고개만 저었습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림을 그리게 해주십시오. 포도대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허락했습니다. 개똥이는 커다란 종이에다 잘생긴 백마를 한 마리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 말똥이를 끌어안고 백마 그림에 올라탔지요. 백마야 가자. 개똥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림 속 백마는 큰 소리로 울더니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벌어진 이래 멀뚱멀뚱 날아가는 두 친구를 쳐다보았어요. 개똥이는 끝까지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말똥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뉘우치고 먼 나라에 가서는 착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사람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을 나쁘게 물들이는 사람 나 혼자 나쁜 사람 나 혼자 깨끗한 사람 주변까지 맑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인데요. 앞에서 들려드린 식구들의 버릇을 고친 며느리 이야기에서 며느리는 마지막 유형인 주변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에 속합니다. 저도 잠시 제가 어떤 유형에 속할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주변까지 나쁘게 물들이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